대전 열병합 발전 증설을 둘러싼 환경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이 열병합 발전 측에 온실가스 감축안 제시를 재차 요구했습니다. 허 시장은 4월에 시민 공감과 증설 이후 설명, 온실가스 감축 등 3대 선결 조건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는데도 열병합 발전 측이 한 달이 없도록 한 달이 넘도록 반응이 없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해야 향후 사업 추진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